예림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해. 뭐가 미안한데. 안녕하세요. 때아빠짜랑. 예림이가 준 거에요. 주은이가 밥 먹다가 일어서 바꿔. 바꿔. 바로 앞에 안 나가. 바람이 직빵이에요. 주은이 불쌍해 죽겠어. 우리 쌤들, 거의 쌤들이 그러지.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 언니. 누군지 알려주면 안 돼요? 다 했어? 뒤에서 올라가.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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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잖아. 금속이상. 우리 팀. 우리 팀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또 막 이상한 짓 하면 점점 내려가요. 금속이 적고 되나 봐. 지금 또. 아니에요. 오늘 뭐야? 좋은 거 적어라. 보고 있다. 우리 더 괴롭혀줄게. 이런 것도 어떻게 잘 깜짝이야. 윤정 쌤. 볼 대기상. 손도 작은데. 이게 볼을. 도와줄게 있다고. 박쌤한테. 근데 박쌤이 진짜. 하하! 이러면서 해가지고. 뭐야? 안녕하세요. 크로빈 귀엽지. 이게 뭐야? 뭐야? 말 걸어도. 야, 인정. 짜요. 볼 대기상이 뭐야? 나도 할래. 볼 대기상. 이건 누가 이거야? 이거 세어눈이. 나 적어야 된대? 하나, 둘, 셋, 넷. 예은 해도 돼? 예은이. 아, 했네. 헬족이에요, 헬족이에요. 헬족이에요, 헬족이에요. 이미, 소. 제, 예상. 소희야. 오, 씨. 소희? 아, 진짜? 맞췄다. 파트 해줘야지. 웃겨서. 노잼인데? 와, 이거 누가 졌어? 이거 언니들이. 인주. 수빈 언니도 적자, 그렇지? 제가 안 그랬어요. 회복의 딸이고 축복의 딸이에요. 여러분. 인주은이 그랬어요, 인주은이. 왜요? 정아 언니. 와, 나 이제 좀 말려. 이거 여기다. 아니, 이 밑에. 나 사 있는데. 나 사 있는데. 안 돼? 안 돼?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다나카입니다. 아! 코골이. 코골이. 코골이 성. 아, 좋아. 이은 코골이 성. 이은 코골이 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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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원짜리야. 안 돼? 아니. 감독님. 오케이, 맛있는. 안 돼? 안 돼? û? 돼지 파티상. 예림이랑, 예담이랑 저희 쉬는 날까지 돼지 파티하거든요. 돼지고. 자녀바트 뽑고 싶지 않아? 둘이 예쁘잖아? 전학가상 뭐냐? 전세! 전세 한 잔데 말 걸어주기상 문을 와서 말 걸어주시든 전세 한 잔데 오케이 됐어 인정해 인정했으면 됐어 인정 인정 이건 내꺼 여기 내꺼 하나 있겠지? 누가 내꺼 지웠어 가만히 안 돼 아부털이나 줘 그냥 제 친구가 윤언니는 진짜 배구 천재라고 제가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아니야 그 언니는 배구 분태야 배변이라면서 왜? 윤언니 그 네임팬 아니야? 아니에요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가 왜 나와 고등어가 왜 나와 안 내리면 저 코 수술 시켜줘야 되는데 아기 옆에서 숙여한 거는 고등어 이렇게 끈겨가지고 제 코를 한 번 무너뜨렸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 제 인정은 제 코 무너져가지고 돈 모아야 될 거예요 아마 나 코 수술 시켜주려고 에피소드 오늘 하루 보내세요 회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